안녕하십니까 이빈우과 원장 배송호입니다. 오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의 질문에는 내용이 이겁니다. 코 많이 파면 콧구멍이 넓어지느냐는 질문입니다. 정답은 안 그렇습니다. 물론 하루 20, 낮에 깨이는 동안 열대 시간을 계속 후빈다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팔을 막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해서 이게 막 쫙 늘어날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조직이라는 게 사람 피부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. 이거는 뭐냐면 연골로 되어있어요. 연골. 연골이라는 게 뭐냐면 물렁뼈. 우리 왜 갈비 같은 거 고기 먹으면 물렁뼈 있는 거 있죠?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연골로 되어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애기들 우리 애가 코를 잡고 파는데 콧구멍이 넓어질 거다? 그거는 쉽지 말하면 너무 하루에 12시간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